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한라산에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는데요. 등산계획 있으시다면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도 1도에서 2도가량 더 낮아 쌀쌀하겠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은 15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18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거나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건조하겠는데요. 산불이나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거나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건조하겠는데요. 산불이나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거나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건조하겠는데요. 산불이나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거나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건조하겠는데요. 산불이나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